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반갑습니다 아빠킹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아빠킹을 이겨라인데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약사 이상 즉 파랑단의 중간계급 이상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아빠킹이 승리시에도 햄버거가 나갑니다 와우 왜 추석이라서 시청자분들에게도 햄버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1승당 1명을 추첨해서 햄버거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종료시에 다 추첨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 아빠킹이 20명 이기면 20명의 시청자에게 햄버거 추첨이고요 시청자분이 이기게 되면은 그냥 바로 받아가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킹 대 시청자 아빠킹을 이겨라 파랑단 이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도 참여한 뒤에 졌다 그러면 시청자 추첨대 손 드세요 문제 없습니다 어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원 바벨 아단툭 바벨 통냅 어 너무 쎄 안 아파 으 으 안 맞지 어설틱 오잡 아하 야 이거 허침줄 어 저래야 있는데요 저래야 있는데요 저래야 있는데요 저래야 있는데요 점프할 거예요 그렇지 점프 골 하단이겠지 아 그런 짓을 왜 나아, 저게. 아직 지지 않았어. 개쎄네, 진짜. 딱 움직이다가 후소 태워치면 죽여버리겠다는 마인드. 찍는가? 우와. 뭐 하시는걸? 그렇게 좋았다. 그렇지. 횡신함께 할 줄 알았죠? 스매쉬, 원 투 쓰리. 일어나면 확정. 스매쉬, 원 투 쓰리. 안 일어나겠지? 일어나시네. 양손 한 번 더. 오오오. 살았다. 대박. 어딜 허초? 바로 피하죠. 낙지. 낙지. 사포 올리기. 아단. 사포 올리기. 피하고. 오징어. 낙지. 때리고. 가비. 부들부들 스탠드. 아, 이런 거 보고 막지. 아! 바로 올려. 사포 올리기. 아, 안돼. 시간에 멈춰라. 파인. 아하, 피해. 다크웨이. 맞으세요. 그렇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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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실수를. EX! 조류캔. 슬라이딩. 어어? 하단 자꾸 막아. 중단 센데. 보여준다. 들어온다. EX! 어, 형님? EX! 조류캔. 중단. 하하하하. 아아아아아아악! 아, 이런 실수를. 미친 짓을 해버렸다. 중단이요. 하단 안 해요. 중단이요. 뚫어서. 바로 때려버리고. 홍보돼버리고. 벽 가버리고. 심리 갑니다. 심리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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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리전. 하하하하. 짠 손. 들어갑니다. 한 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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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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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쌍장. 감사. 하하. 아, 뭐야. 효자손. 등 왜 이렇게 잘 긁어줘. 좋은다. 뭐야. 땡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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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내 뿜께. 피하고. 가만히 있기. 커키. 하하하. 디스 이스 심리전. 외너퍼 원. 인디. 오우. 나이스. 좋았다. 방금. 가만히 있다가. 가드하다가. 외너퍼 깔고. 가드하다가. 하단 맞아주고. 참. 오. 참다 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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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핵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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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서. 너무 까비고. 캣. 하하핳. 하하핳. 하. 하하핳. 하핳. 하핳. 뭐해. 짠 손. 강 손. 번개. 하단이형. 번. 번. 개. 캔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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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제 횡수맨발 깔고 싶은 마음이 있지. 강 손. 안 돼! 안 돼! 아, 수고해요. 아, 이상한 거 나왔어. 쌤쌤! 어, 강선. 아프죠? 낙몬치고 움직이면 확정! 이야, 횡각으로 피해지는구나. 대박. 몰랐네. 아프죠? 앉을 거예요? 오! 악마였어. 툭 끊어? 툭 끊어? 그렇지. 막타 때리고. 기다리고. 형님! 땡큐. 아, 왜 이렇게 돼? 급했다, 이거. 원잽을 솔직히 어퍼를 어떻게 띄워. 원잽 심지어 후딜이 더 짧거든요. 다른 캐릭터보다. 죄송해요. 키스라서. 키스라서 미안합니다. 한 대만 하는데 반 피. 땡큐. 던져버려. 온다, 중단. 낙지. 오징어. 안하네. 오, 슬라이딩 중단. 중단. 하하하하. 팔 근육. 자, 햄버거 13개 정림. 따따따라파. 지금이야! 낚였죠? 콤보 잘 때리고. 하단이요. 두 번이요. 세 번이요. 네 번은 페이크. 무다데스. 오, 뭐야. 카미카고라 모임. 무다데스. 노!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잘못 눌렀어요? 헤헤. 와, 왜 이렇게 잘 막아? 형님. 아, 안돼. 이 집 햄버거 맛집이네. 크크크크. 이렇게 캔슬, 캔슬. 캔슬하면서 이렇게 갈겨야 돼. 자, 해주고. 일어나서 갑자기 질러버려야 돼. 어, 실패해도 괜찮아. 패턴 걸어야 돼. 반격기 해주면서. 다시 한번 필살 패턴. 딱 날려주시고. 공참각 끄고 반격기 눌러야 돼. 하하하하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무근본 플레이. 아, 안돼. 이러다가 속앗이 져야지. 어, 괜찮아. 아직 살 수 있어. 여기서 동전 주우면 이길 수 있는 거야. 이게 아스카의 필살 패턴. 갑자기 뻥발 한 대 더. 아, 좋아요. 무근본 갑자기 귀살. 여기서 기모아 주면서 횡신으로 피하고 패턴. 호민기 깔고. 형님. 아, 용차. 2타까지 막 써버려. 달려올 때 초풍 노려버려. 갑자기 반격해버려. 가만히 있어버려. 4단, 중단, 반격. 형님. 귀살 캔슬 잡기에 좋아요. 그래서 콤보는 이쯤에서 때려줘야 돼. 때리고. 리셋. 딱 이거지. 졸라다래. 갑자기 여기서 필살 패턴 한다면 반격기. 나랑 맞고. 초풍 계속 기다려. 앉아서 뭐 안으로 기다리다가 한 대 맞아도 돼. 아스카니 이래도 돼. 계속 앉아 있다가. 괜찮아 맞아도 돼. 아스카니 이래도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또 마지막에 하단을 앉아 있다. 딱 마지막 하단 막았으면 이겼어요. 귀살 하는 척 중단. 귀살 하는 척 중단. 반격기. 형님. 어? 어? 기상하다? 에잇? 갑자기 질러? 3차까지 써야 돼. 오잉? 안 돼. 돌아. 도망가. 어? 나락이다. 용차. 아! 아스카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무지성? 아이, 코스튬 진짜 개극혐으로 꾸몄다 너. 이거 뭐. 황공포증으로 이기겠다는 거냐? 진짜 얼척이 없네. 아, 너무 끔찍해. 이 새끼 진짜 꼼팀. 왜 이런 걸로 꾸몄어? 풀고요? 일로 와. 뭐 어쩌게. 뭐가 하고 싶은 거야? 뭐가 하고 싶어? 그냥 트립. 크리스마스 벌었어, 이마. 어? 안 돼. 달려가서 가만히. 달려가서 가만히 있게. 죽일까 말까? 죽여야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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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되었지, 울 King liegt. long식. lay이... 안되지, 싱송아. 엉? 어? 둥아. 철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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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권 그렇게 하면 쉬이 만들어야 해. 너 자꾸 이런 식으로 게임한 테크3때 같이 게임 안 할 거야. 좀 더 분발해봐. 테크3 나중에 언젠가 나오면 페어플레이 해야 되잖아. 아, 안 되겠다. 살려줄게. 그건 페이크지, 당연히. 오! 움직임에서 느낌이 납니다. 레이지 드라이브 느낌이 나는데요. 이제 슬슬 쏠 것 같은데요. 하단. 아, 제법 타이밍이 좋은데. 하단, 두 번, 세 번, 네 번 안에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. 또 하나. 반격기. 뭐야, 이거. 패턴이냐? 앵글을 지금 지배하는 거 보소. 무슨 패턴이야, 이게. 수고해. 무적의 가드. 어, 실패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! 안 돼! 다음 들어오세요. 피지컬이죠, 피지컬. 때를 써. 앉아서 막 그렇게 뗐어도 장난감 안 사줄 거야. 장난감 사줄까? 귀엽네. 살짝 귀여웠어. 잡기 써보려는 거 살짝 역한데? 잡기 통하지 않아요. 맞았다. 레이저트 5위 써야지. 아, 미안. 만세는 왜. 맞아줘요? 해봐. 뭔가 보여줄 콤보가 있는 거지? 뭐야 이거 쓰레기 같은 콤보는. 오케이, 퍼 올렸어. 이렇게 하면 맞는 건가?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. 다시 해봐. 나이스. 드디어 노렸다. 레이저트. 어색. 느낌 온다, 느낌 온다. 느낌 온다. 으아, 왔어. 5위 피니쉬 성공했군. 막고 하나 툭. 두 번 툭. 세 번 툭. 바로 뒤통수. 뜨워. 시원하구만. 하구라이디. 분건 없이. 오케이, 간다. 분건 없는 게 더 쉽지. 아, 반격기. 짝퉁 분건? 이건 분건 아니죠? 짝퉁 분건? 짝퉁. 안 낚여요, 안 낚여요. 안 낚여, 그런 거. 누워, 누워, 누워. 아, 그렇지. 뭐야, 언제 케이크 다 먹었어. 삐쩍 말라갖고. 식탄만. 튀지게 많구만. 저 정도는 마른 거지. 분건 없이 이기고 있다. 하하. 분건 써야지, 그냥. 하하하하. 아, 뭐할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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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할까. 하하하하. 오케이. 자, 17명 추첨입니다. 자, 오늘의 추석 이벤트 끝. 자, 오늘의 추석 이벤트 끝. 하하하하. 이게 realities Hunter-